원주에 위치한 KT 통신사료관이 16일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. 전화 단말부터 선로, 케이블, 측정기, 전환 교환시설 등 6천여 점에 달하는 통신 관련 유물과 문서가 보관된 곳입니다. 입구 오른편에는 교환설비 TDX1이 전시됐습니다. 우리나라 통신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환설비로 꼽히는 제품입니다. 1984년 자체 개발된 후 1986년 상용 개통됐습니다. 당시 서울시내 집값이 230만 원 수준인 시절 전화 가격이 27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전국 전화 보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이동통신 시초로 볼 수 있는 무선 호출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후 2G, 3G, LTE에 이어 2019년에는 5G 시대까지 열렸습니다. 통신 불모주인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발전은 KT의 모태가 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유무선 인프라 구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. KT는 향후 텔코 부문과 함께 스마트 혁명, 디지털 전환 등을 더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.